반갑습니다. 산청유수원 설계자, 도주사무소 상담위목의 권혜수장입니다. 어제 이렇게 큰 사업을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산청유수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청유수원은 재능교육 성원장님의 체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생활을 복원할 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너무 노후화되어서 전반적으로 대출하고 새로운 시절로 할만큼 하러서 산업과 체험시절로 전체 시설을 도성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는 2010년부터 약 2년 6개월 정도 설계를 진행했었고요. 공사는 약 2년 정도의 공사는 다시 달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력과 사판까지 그리고 내무의 시설의 소풍까지 구성하느라 재능교육 측에서 많이 내려지쳤고요. 현재 올해 이렇게 해양을 받게 되면서 마지막 마무리의 여광으로 달려져 있어서 마음이 좋습니다. 산청유수원은 산청시험에 있는데요. 이 지역이 산청단계의 마을이 있다. 이 지역에 많은 하성들과 동생들이 공존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평비유령의 건물이고요. 대시의 주안점은 현대한옥 현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한옥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조성하는 게 주안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한옥에 대한 스터리를 아주 많이 했었고요. 많은 곳에 답사를 하면서 전국 산업중 주택과 영양지역 산업중 주택을 비교하면서 내려가서 대시해서면서 산업주소적인 부분도 혁명까지 많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전경인데요. 건물은 총화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당은 박반마당, 앞마당, 그 다음 후정 세 가지의 중요한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 마당을 보면 하부인 자역을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곧대기 주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스틸 상태가 심하고 복원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2차적인 계획안으로 다시 재조운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마당과 앞마당 중심으로 다섯 채의 건물을 구성했다가 주변에 땅을 조금 더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은 사랑마당 앞마당 중심으로 도격채와 식당채가 더 들어가게 되었고요. 최종 계획안에서는 후정 부분의 구시를 더 확보해서 구성과 사무종, 연목까지 다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전체적으로는 약 9개 동에 200여평이 되고요. 지하에 공간이 4주의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치, 1층 배치와 평면이 부정이고요. 보시다시피 우측에 구성과 연목과 사무종을 지어서 주변 자연통감을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구지 내에서 조명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 뒤쪽 사무종을 나가면 대가까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의 확장은 사람마다 앞마당 후정 크게 3가지 영역이 있고요. 이 3가지 영역마다 주요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에 있고 경남지방의 유형처럼 모든 공간이 다 터 있습니다. 그래서 모조회가 잊어있을 때에는 좀 배관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중간중간 부분들을 단과 행문을 통해서 영역을 나누기도 하고 연결시키도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첫 번째 건물은 한체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거의 비슷한 규모의 박성회장님의 생가가 있었고요. 거의 그 유형을 최대한 살려서 고거는 바꾸 새롭게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체에 가장 위계가 높은 공간에 있고 뒤에 후정이 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누마루가 있고 중간에 대청이 있고 그 다음에 뇌 쪽에 방이, 한 방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사항체입니다. 한사항체는 다섯 산에 원주비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겹체만을 닿아서 좀 더 화려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대문에서 들어오는 뇌인데요. 바깥 마당에서 바로 맞이하는 첫 번째 건물이 정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한사항체입니다. 다음은 제일 바깥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바깥 사항체입니다. 기업자 형태의 한옥이고요. 끝부분에 12자짜리의 누마루가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방이 4칸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게 누마루에서 마당을 본 모습이고요. 실제로 내부의 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식상체가 있고요. 식상체 지하에 다목적 공간이 있습니다. 모든 공간을 한옥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다목적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내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축조하고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지하에 선큰을 만들고 사수료편의 좀 큰 대규모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우측에서 보는 사진에서 계산을 내려가면 여기 선큰이 나오고 그 안에 지하에 40평의 공간이 있고요. 식상체에서도 내부의 계단을 통해서 바로 이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업체인데요.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숙박병 여러 가지 교육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쭉 와서 산업을 체험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목업체에서는 황토방에서 침대 기능을 할 수 있고 우측에 욕조와 샤워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다스란 앞에 지붕의 건물처럼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편의 기능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산청 한옥에서 처음 들어가게 되는 소술대문의 대문체로요. 대문체로 들어오게 되면 우측에 내외를 하셔서 잠깐 나라와 다랬습니다. 그리고 후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후문의 사문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하고 꽃밭이 있습니다. 전통식 부엌과 꽃밭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가서 보는 것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해서 1주 정도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바, 그 전에 후정에 있는 상호선이고요. 여기는 후정의 체마갑과 적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호선을 보내겠습니다. 현재료를 마을 중심에 잘 잡고 있고요. 우측에 내왔가 있습니다. 현관을 들어 대물을 내렸을 때 처벌이 보호에 내외를 안고요. 전세 9세의 부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바깥 반항의 모습이고요. 바깥 사항세의 모습입니다. 부정의의 모습입니다. 부정의의 모습입니다. 부정의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